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마 여성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여성 전용 유산균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이름은 애터미 W 이너 밸런스 제품이고요. W가 여자를 뜻하고 이너 밸런스가 안쪽에 있는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의미의 여성 질 건강을 위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홈쇼핑이나 타사 광고를 통해서 이미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것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고 어떤 기능성을 하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이 일반 유산균과 다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파우더 타입의 유산균이 아니라 캡슐형 세제로 되어 있는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질 건강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질 건강이라고 하면 흔히들 많이들 스트레스나 밸런스가 깨짐에 따라서 질념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산균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동일한 제품들 검색을 해보시면 보장균수나 특허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을 텐데 일단 유산균을 보실 때는 얼마만큼 믿을 만한 업체에서 배양을 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 기능성을 할 수 있는 균수가 들어가 있는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유렉스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건강한 여성의 질이나 요도에서 이미 살고 있는 유산균을 저희가 1985년, 1980년대에 크레스탄 한센사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균들을 통해서 여성의 질 건강을 다시 좋은 밸런스로 유지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의 질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RC14라는 유산균과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렘너스 GR1이라는 유산균이 바로 유렉스프로바이오틱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접해보시다 보면 부수한 균수, 투입균수 이런 것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에터미 제품은 100억 투입에 10억 보장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보장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유산균 숫자 가지고 마케팅 플레이를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크레스탄 한센사에서 개발한 유렉스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10억 이상의 보장균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산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허가 아니라 국내 식약처 최초로 인정된 개별 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제품은 경부로 섭취를 하셔서 입으로 섭취를 하셔서 여성의 질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마 이 제품이 저희가 나가기 전에 사전 테스트를 했을 때 많이들 질문을 주셨던 게 여성의 질 건강을 조금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는 제품인데 바르거나 직접적인 어떤 다른 용제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슈가 많았는데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그런 부분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여성이 생식기에다 어떤 것들을 바르거나 혹은 뿌리거나 하는 것들은 정말 심각한 병이 아닌 이상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병이 생겼다고 해도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부 섭취를 했을 때 유익균이 훨씬 더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질렴 현상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질렴에 따른 생식기 감염지수 자체가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생겼던 질렴들이 대부분 재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드신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질렴이 한 번 걸렸을 때 재발율 또한 감소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성의 질내에 밸런스가 잘 잡힌 균의 총량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드셔서 실제로 우리가 먹은 유산균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일반적인 생식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상시험에서 체크를 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할 때는 14일 동안 섭취를 했어요. 14일 동안 2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아예 클레임 개런티를 받은 굉장히 강력한 유산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찬 한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미 에터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100년 이상이 된 유산균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산균만을 배양하고 유산균만을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 회사에다가 유산균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유산균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회사들에서도 균주는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주는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발견을 하거나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안정적으로 일정 품질 이상 배양을 하거나 생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오랜 전통의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그 어느 곳에 수출이 되더라도 일정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회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제품이니 만큼 그 외의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아연부터 비타민 A, 비타민 D, 크랜베이 추출 불만을 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부원료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특수한 용기에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용기랑 굉장히 다르죠? 수분이 차단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용기에 캡슐 제재로 진행이 되었고요. 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기 자체가 습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차단을 잘하고 인습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실리카겔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제습제를 넣지 않고 진행이 되어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캡슐을 섭취를 하시면 2주 정도 지났을 때 유의미하게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냄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감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분비물 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감소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를 요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드러나서 병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것들에 대한 케어를 잘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견미한 증상들이 있더라도 조금 병원 가기가 불편하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진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칸디다균에 의한 칸디다성 진념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세균적 진념 감염률도 굉장히 높은 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든 진념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아마 이 제품이 유행을 하면서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믿을 만한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을 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SCI급 논문 12건 이상의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이미 저희가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문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죠. SCI급이라고 하면 논문에서 거의 최고 등급의 어떻게 보면 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인체 적용 시험을 굉장히 여러 번 거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10억 마리 정도의 보장균수, 그러니까 100억 정도의 투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와서 아마 잦은 물놀이나 또 이제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시다 보니까 자주 씻고 이러시다 보면 생식기나 이런 쪽들의 건강이 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애터미 W 이너 밸런스로 정말 하루에 한 번 간편하게 여성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